럭키 키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소원을 묵상해 보세요. 묵상? 준비됐나요? 카드를 한 장 뽑고 별에서 온 축복을 받아보세요. 럭키 키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삶을 흥믄고, 또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뭔가가 잊어버리고 싶어? 이 카드는 굉장히 positive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하고 싶은 걸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뭔가를 흥믄고, 상황이 피크가 피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제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라이트 보이즈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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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키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소원을 묵상해보세요. 준비됐나요? 카드를 한 장 뽑고 별에서 온 축복을 받아보세요. 이게 정말 의미적이에요. 이 방송은 한 시간을 기다리고 싶어요. 이 방송이 끝까지는 끝이 되어있어요. 이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이 카드가 많이 의미할 수 있어요. 스타라이트 보이즈,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럭키키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소원을 묵상해보세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 카드를 한 장 뽑고 별에서 온 축복을 받아보세요. 이 중에서 딱 한 장. 저는 이걸 부르겠습니다. 거꾸로구나. 밸런스, 프리치알리티, 앤 프랙티컬리티. 영성과 실용성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뜻풀이를 한번 볼게요. 이제 책임과 꿈 사이에서 내적인 균형을 찾아와야 할 때입니다. 매일 명상하며 어떤 답이 내려올지 지켜보세요. 답은 반드시 올 겁니다. 저는 지금 되게 현실적으로 살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그래, 좀 더 현실감을 가지고 좀 더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화이팅! 스타라이트 보이즈,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라이트 보이즈,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타라이트 보이즈,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소원을 묵상해보세요. 준비됐나요? 카드를 한 장 뽑고 별에서 온 축복을 받아보세요. 내 마음을 빼놓은 일에서 가장 잘 살펴봤습니다. 슬러스는 긴 낯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의 마음을 빼놓은 것입니다. 내가 대신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잘 어울려가. 그리고 내가 자신의 마음을 빼놓은 것입니다. 저는 너무 겁나, 저는 자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스타라이트 보이즈,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럭키키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소원을 묵상해보세요. 준비됐나요? 카드를 한 장 뽑고 별에서 온 축복을 받아보세요. 아, 이 부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 부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이 부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시시 후에 앉아, 그리고 노력을 겪고 내 마음의 불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부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부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상 깊이네요. 따라서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감사합니까. 너무 에리폰으로 봤어요. 스타 라이트 보이즈,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